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인프 캘린더의 디세이블 데이트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지정한 날짜를 비활성화하여 사용자가 해당 날짜를 선택할 수 없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특정 날짜를 비활성화할 수도 있고, 여러 날짜들을 비활성화할 수도 있으며, 또한 모든 연도의 특정 날짜를 한꺼번에 비활성화할 수도 있습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인프 캘린더입니다. 인프 캘린더 앞에는 트리거 버튼이 있고, 이 트리거 버튼에는 온 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2022년 5월 27일, 28일, 29일을 비활성화하는 코드입니다.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모든 날짜들이 정상 표시되고, 각 날짜들을 클릭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인프 캘린더 앞에 트리거 버튼을 클릭합니다. 달력 아이콘을 클릭하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비활성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휴일 표시도 사라졌습니다. 해당 날짜들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. 웹스케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